자 오늘 여러분께 제공할 키워드는요 바로 트랜스퍼가 되겠습니다 트랜스퍼 이라는 동사는요 바로 환승을 하다 바꿔 타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트랜스퍼 환승을 합니다 근데 환승은 그쵸 어디로 환승을 하다 라고 많이 표현하시죠 그래서 트랜스퍼 투 여러분들 다음 환승할 이제 버스나 혹은 다음 환승할 이제 대중교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괄호 안에다가 뭘 썼어요 바로 from 이라는 친구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그쵸 여러분이 길을 가르쳐 주실 때 아 네 몇 호선에서 몇 호선으로 그래서 몇 호선에서 어떤 대중교통에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라고 말씀해 주시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from a 교통수단 에서요 비교통수단으로 환승을 하시면 됩니다 환승 해야 돼요 환승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차에서 내릴 겁니다 자 기차에서 내리다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난 시간에 바로 get off를 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we're going to get off the train 우리 기차에서 내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환승할 겁니다 환승 바로 transfer 키워드입니다 그래서요 and transfer 그런데 어디로 환승한대요 지하철로 환승한다 어디에서 라는 게 없어요 그럼 바로 to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o the subway 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지하철로 환승한다 우리는 환승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핵심 나왔어요 3호선으로 환승을 해야 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느냐 바로 we should 혹은 we have to we need to 하고 나서 transfer 말씀해 주시면 되죠 오늘은 바로 어디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to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 전에는 그냥 지하철로 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도 괜찮아요 to line number 3 혹은 to the subway line number 3 요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3호선 궁금하셨죠 몇 호선 바로 line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여러분이 환승할 때도 있잖아요 그 장소는요 at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at express bus terminal 요렇게 얘기를 하면 고속 터미널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면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вот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